다시 돌아가세요. 오! 바로 가세요. 하아! 하아!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이야, 저게 뭐야? 제가 약간 물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항상 키고 자요. 아, 네. 여기 또 뭐야? 어항인가? 어항? 아, 물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되게 특이하다.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어머, 머리가. 배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지금 싸우기 직전이에요? 티셔츠도 물고기야. 와... 송아. 와, 신기하다. 물고기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어? 갑자기? 우와! 이야, 저거. 진짜 잘 안 해본다. 엄청 감히 있다. 옛날에 딱 바로 나오면 그래 직할 때. 맞아요, 맞아요. 우와! 아, 안 했는데. 다르구나. 그래서 직접 인재를 하신 거예요? 네, 조금 이렇게 뭐 색깔도. 아, 저렇게 하셨네. 방 하나는 옷방. 하나는 침실방. 하나는 놀이방. 그래서 영화도 보고. 와, 많이 하셨네. 싹 다. 오! 저건 또 냉각. 저건 살리고 싶어서. 저것 때문에. 여긴 여러주일에. 일 거기에 이 넣음을 이기만 했다고. 하... breast 아... 치워시는구나. 대박이! 한 모짜렐 transcript.. 귀여워. tänker.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키웠었고. 쟤는 안 드시겠네, 그럼? 너무 좋아해요. 오, 잠깐만요. 너무 좋아해요. 오, 잠깐만요. 저는 사육과 음식은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밥 줘야겠네. 밥 먹어, 얘들아. 물고기 참 매력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죠? 네. 아, 이것도 조절해줄 수 없네. 수류도 좀 조절해. 사는 애들이라서 조금 따뜻하게 해줘. 오늘 날 진짜 좋네. 차가 많이 막 흐려나? 작지만 나름대로 고민함. 이렇게 보면 되게 민방울. 역시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 그랬는데. 발색이 달라. 받아주셔요. 그냥 받아주셔요. 2, 1은 2, 2, 2, 4. 2, 3,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8, 16. 2, 9, 1. 2, 9, 1. 2, 9, 1. 입덕 영상으로 또 핫해요. 맞아요. 레이니즘? 레이니즘? 레이니즘. 아유, 아유. 야. 잇츠 레이닝? 잇츠 레이닝. 잇츠 레이닝. 전혀 귀여워. 어머,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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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춤이었던 것 같아.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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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물속 같아, 물속. 시원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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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많아? 진짜 아쿠아리움이네. 진짜 멋있다. 하나의 벽화예요. 거실에 있는 애들 사러 가시는 거군요.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엔젤. 엔젤? 이름이 엔젤이야? 너무 귀여워. 혈액무. 혈액무? 진짜 화려하다. 비파. 이름을 다 알고 계시네. 이게 뭐야? 버터플라이 코이. 철갑상어. 철갑상어? 철갑상어 멋있다. 죽인다, 진짜. 난 옛날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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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도 너무 멋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 힐링이다, 힐링. 불먹은 좋은 자인데 물먹은 매력적이야. 위에서 못 떨어지는 거야? 수준기처럼. 현실하고 딱 동떨어진 느낌이었고. 또 왔어요. 네, 네. 오란다마 지금 어디 있어요, 정확히? 얘네들 다 오란다마. 등체들만 없는 게 난추? 등체들만 있는 게 오란다마. 전문가, 전문가. 네, 네. 뜰 채를... 그리고... 네. 얘가, 얘야. 얘가 진짜 바보같이 억울하게 생겨서 너무 귀엽게 생겨서. 얘는 전미라고 해서 노트에 나온 애들. 전미? 네, 전미. 몰라? 얘들 중에는 가장 고가이네. 동금은 처음 봤어요. 15만 원 더. 아, 근데 쟤 진짜 예쁘다. 그러면, 잠시만요. 얘가 아니... 얘가 예쁘다, 얘 예쁘다, 얘 예쁘다. 얘가 메인이에요. 아, 바로 얘죠. 마지막 한 마리. 젖소같이 생긴 애를... 젖소? 난주라고. 그렇지. 얘 빠르다. 얘 귀엽네. 공방하다는 뜻이죠. 공방하게 생겼네. 그렇지. 이리 와. 일단 부대는 여기서 원하시는 건 좀 고르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파괴 어떻게 해요? 이거 좋다. 이거... 이 정도면 한 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만 원. 비싸네, 좀. 많이 넣어주세요. 네. 오 시트마다 엄청 깜짝이셔서. 더 자주 올게요, 그럼. 어머, 안 돼. 아, 안 돼. 귀 아가씨. 귀 아가씨. 안쪽 됐다고 안쪽 벨트를... 물고기랑 약간 이미지 못 쓸까? 근데 상희 씨도 물고기 좀 닮았어. 저 좀 닮은 거 아니에요. 물고기 닮았어, 맞아. 닮았어. 진짜 금붕어 닮았다. 금붕어. 난 금붕어. 장정원 회원님은? 길다란 게 있을까요?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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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는 힘 있어. 해마는 이 긴 꼬리 다리로 자신을 묶고 파도를 견디며 살아가거든요. 나 공부하지. 해마 괜찮어. 얘네가 날씬하잖아. 에스라이. 손담비 회원님은? 아까 말한 베타나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화려한 거,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이렇게 막. 우리 이시연 회원님. 얘기하지 마세요. 뭔데요, 이시연? 비파라고요. 비파? 청소물 곡이 있어요. 청소물? 덕에 붙어다니. 덕에 붙어다니. 덕에 붙어다니. 덕에 붙어다니. 기아파사님. 보통 이제 키울 때 얘네들 장식품으로 넣어주는.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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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게. 공부할 줄 아네. 신기하다. 우리 이렇게 어항이구나. 어항이네. 좋네요. 어항. 어항이네. 일단 물 맛댐을 좀 해야 되니까.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아프리카에 떨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항이네. 서서히, 서서히. 그냥. 괜찮아, 괜찮아. 물고기한테 너무 스윗한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처럼. 여심을 사로잡으셨으니까 어심까지. 어, 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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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씹었어. 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꺼내줘야겠다. 잘 적응했니, 얘들아? 새 물을 경험해봐, 얘들아. 새 집으로 들어가자. 들어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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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물 생활 하시는 분들 용어들 중에 물멍이라고 있는데. 불 다 끄고 이제 어항 불만 딱 켜놓고 한참 바라보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 정리 및 그냥 하루 정리, 내일 계획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물먹을 하면서. 노래 좋아. 뮤비네 뮤비야. 아, 물고기랑 서로 교감하시네. 아이콘트에. 졸리다. 어? 잔해, 잔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진심이야? 진짜 물방이다, 물방.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네요. 밥 먹어보자. 계란 7개. 저기 누가 많이. 계란 좀 더 넣어. 달걀 더 넣어? 아, 이게. 너무 잘 넣어도 돼. 한 판 다 드시겠네. 됐어. 아, 계란말이. 우와. 기술이 어려운데. 아, 맛있겠다. 잘라나네. 어우, 맛있게 하신다. 어, 터졌다. 못생긴 거. 아, 맛있게 하신다. 아, 맛있게 하신다. 집에 계시나? 갖다 주는구나, 아래층. 아, 주인, 주인 세대부한테. 할머니. 네. 뭐 하세요? 아이고, 반갑네요. 원래. 그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요리 실력이 좋진 못하지만. 요리라는 걸 해서 좀 한번 드려봐야겠다 해서. 계란말이를 조금 해봤습니다. 따설어, 따설어. 아, 근데 너무 잘한다.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고생이 많이죠. 그냥 뭐. 얼른 식사하세요. 네. 올라가 볼게요. 어우, 너무 벗겼다. 모기 들어가요. 그, 방충망 닫아야 할 텐데. 아우. 모기 들어가. 먹자. 그래, 밥 먹자. 맛이네. 밥 먹자, 제발. 세 개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음식도 물 마시듯이. 어우, 배불러. 배부르지. 너도 봐. 너도 이거 봐. 우리 윌슨도 물먹은 처음일 거예요. 그 시간. 저록 한 2시간 있어요. 저록 한 2시간 있고. 너랑 희슨.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내밀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잠을 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최근까지 긴 시간 동안 드라마 촬영을 했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바뀐 것도 많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그걸 이루었을 때 진짜 그 행복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짜릿하죠. 그래서 요즘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라서 나는 충분해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그 다음 시기에 Father,